자 그럼 우리 이제 13페이지 식품위생행정제도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품행정제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인데요. 요거는 식품위생법의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뭐냐,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뭐냐 거기 설명이 나와있죠. 식품위생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식품의 제2조 가공단계에서부터요. 마지막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 단계별로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예전 처음 시작한 게 육류 종류들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코드를 찍게 되면은 이게 어느 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서 여기 마트에 와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데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예요. 그 식품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요. 추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려고요.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게 되느냐. 넘겨보시면은요. 식품위생법 제49조에 의하면은요.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유아식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들. 그 다음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은요.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그 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바뀌면요. 바로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을 둬요. 바로 바꾸게 되면 업체들이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요. 매출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둬요. 보통. 매출이 많을수록 빨리 적용이 되고요. 매출이 적을수록 늦게 적용이 되는데 그럼 우린 뭘 보냐. 제일 늦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임산수유부식품, 특수의료용도용식품, 체질조절용식품 그거 최종, 가장 마지막에 적용은 언제냐면 2022년이죠. 이건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냥 영유아식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식 제조 강호업자만요. 영유아식 제조 강호업자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등록이에요. 무조건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산수유부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2022년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려는 사람은 등록 기준을 맞춰서 갖춰서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면 되는데 영유아식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3항 덤원 보세요. 등록사항이 변경이 되면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제 5항 덤원 보세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요.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영유아식 제조 강호업자만요.